안녕하세요. 작년에 인건비 신고의 모든 것 편에 이어서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편으로 야심차게 돌아온 현백세무에게 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에서 주로 다루게 될 주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유형별로 소득세 신고 방법과 그 기본적으로는 장부 작성 방법들이죠. 어떻게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유형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해야 되냐 하는 신고 대상자와 그 다음에 이 신고 안내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인트로 성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매년 다음에 5월이나 6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납부도 그때까지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아래 열거된 경우 외 소득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열거를 했는데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래 열거된 경우 외 소득자입니다. 즉 아래 열거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열거된 사람 외 사람들은 다 해야 된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단일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거의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물론 사업소득이 단일소득으로 있는 경우에는 또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퇴직소득이 나와 있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소득세에서 분류과세로 칭해지죠. 이 분류과세는 다른 소득과 함께 혼재되어 있어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사한 해에는 그렇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되고요.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게 가장 비일비재하게 있는 경우죠. 그 외에도 금융소득이라고 칭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요. 당연히 이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놓쳤거나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긴 했는데 뭔가 반영이 덜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반영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결손이 발생했어요. 적자인 경우 또는 납부,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을 해줍니다. 물론 간혹 유실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어떤 소득 유형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납세자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까지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아무런 세법적인 검증 없이 그냥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있는 자료들은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근데 받았는데 볼 줄 모른다면 써먹지를 못하겠죠.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고서는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때 앞으로 적절하게 잘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음 강의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